KB진권의 김효진 연구원과 함께하는 수요 올림픽 수요일에 올라갈 만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그런 종목들 잘 픽해보는 시간이죠 수요 올림픽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먹던 음료수가 뭐냐 물어보셔서 이게 쿠퍼 헛개차라고요 건강 음료입니다 광고도 안 들었는데 왜 이걸 우리가 먹고 있느냐 들어오라는 거죠 이게 어디 거냐면 삼양권인 것 같은데 들어오십시오 쿠퍼 헛개차 이거 많이들 활력 충전에 좋은 음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올림픽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KB진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른 이진우 프로님 그리고 우리 김동원 프로님과 함께할 때는 훨씬 더 아마 편하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적절한 질문들 잘 보내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또 정부로와 함께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끌고 가기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별 말씀입니까 어느 정도 한번 못 끌고 가시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이 대체로 글로벌하게 또 큰 이야기들 거시 쪽 많이 보시잖아요 그걸로 아주 여의도에서 유명하신데 일단 4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걸로 전망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상황이죠 4분기면 11, 12 그전까지는 포기해라 그렇다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경기 회복의 모양을 저희가 쉽게 V자인가 가파르게 회복이 되는가 W 이렇게 회복하려고 그러다 다시 위축되고 올라가는 게 W U는 이렇게 깊게 파여서 되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올라가는 게 U자고요 그리고 최악이 L자거든요 이렇게 푹 꺼져서 아예 회복하지 못하는데 선진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증가 속도가 다행히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발표되었던 중국의 1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8%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들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역사상 처음? 네 역사상 처음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경제가 막 깎이고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못 돌아다니면 경제가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이게 V냐 W냐 U냐 L이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2분기 특히 2분기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 10% 가깝게 혹은 그 이상으로 막 헉 놀랄만한 숫자들은 나오겠지만 3Q 말 4Q부터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좁은 부위가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뿅 내려갔다가 뿅 올라가면 제일 좋은데 그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좀 어렵죠 그래서 약간 나이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략 올라가는 시점 그러니까 반등 시작이 4Q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전과 비슷하게 되는 시점쯤이 4Q라는 거예요? 아주 경제가 최악인 시점은 저희 2분기 최악은 2분기 네 최악은 2분기고 4월, 5월, 6월 네 4월, 2분기가 가장 최악이고 지금 최악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최악을 맞이하고 있죠 이미 최악이 있고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도 그러니까 주가와는 무관하게 일단 경기 경제가 경제가 그래서 지금 최악이고 2분기가 제가 경제가 가장 최악일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언제가 바닥이냐 그 이후에 경제가 계속 안 좋다고 하더라도 가장 안 좋고 가장 안 좋은 게 언제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이 그래도 꽤 많이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꽤 많이 반등한 배경에는 이게 막 가파르게 못 올라갈 것 같은데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안 좋아지는 그림보다는 2분기에 안 좋고 3분기에는 그래도 아주 눈꽃만큼이라도 덜 나쁜 그런 그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경제 수치상에서는 이게 이제 조금 괜찮아지나 보다를 느끼려면 4분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정 프로님 되게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2022년 되게 멀었어요 22년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IMF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너무 많이 깎아먹어서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건 안 됩니다 더 기다려야 될까요 조사님? 아니 그냥 안 된다고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요 2022년까지는 근데 뭐 경제는 그래도 2008년에 경제가 확 깎아먹었잖아요 2008년 제자리 돌아가는 게 2014년이에요 6년 걸렸어요? 네 그때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막 그러면 그때까지 주식이고 뭐고 다 안 되는 거야? 네 그렇진 않아요 아 설령 경제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6년 걸렸지만 주식은 뭐 한 2, 3년만 해도 돌아올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그러니까 막 경제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데 덜 나빠지기만 해도 그리고 아 이제 좀 덜 나빠지겠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면 위험 자산 가격들은 반응을 하죠 지금이 이제 그런 기간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기는 2쿼터 그러니까 2분기부터 2분기가 최악이라고 치고 3분기 조금 회복 4분기에 꽤 그래도 회복 이 정도 그림이라고 하면 저희의 관심은 또 그럼 주가는 대략 언제가 최악을 찍었다가 언제 최악 이미 찍었나요 우리가? 네 이미 찍은 거죠 아 우리 찍은 거예요? 네 하 다행입니다 찍은 거고 다만 저희 하우스뷰 저희 KB증권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경제도 3분기에 더 나빠지고 4분기에 더 나빠지는 그림이 아니라면 돈도 이제 많이 풀어놨고요 각국 중앙은행에서 재정정책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많은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나오는 건 되게 안타깝지만 증가율은 좀 줄고 있고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한 만큼 가파르게 올라온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기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심한 국면들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당연히 모르지요 어떻게 확정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미래가 아니죠 그러나 현재의 상황과 여러 지표들을 딱 종합해 보신 결과 과거의 역사나 이렇게 쭉 반추해 보시니 대략 이런 흐름을 가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한국형 뉴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구원님께서도 뉴딜이라든지 일본의 장기부랑 사례도 참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두 사례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교할 만한 그런 상황은 맞다는 겁니까?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경제가 위축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국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통로가 두 개예요 한쪽은 통화정책을 하고 한쪽은 재정정책을 하거든요 이거 정부가 하고 이건 중앙은행이에요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하고 재정정책은 재무부 같은 데서 하고요 하는데 제가 오늘 재정정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릴 텐데 보통, 보통이랄까? 뭐가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둘 다 중요하죠 재정통화 둘 다 중요하죠? 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지금까지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비율은 없는데 만약에 통화정책을 9를 봤다면 재정정책 1? 특히 주식은 그랬던 것 같아요 채권은 좀 영향을 받아도 중앙은행에 훨씬 더 목매다는 비율이 높았다 더 많이 참고를 하고 리서치도 하고요 그리고 위험자산 가격 같은데 바로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정프로님도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했대요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얻고 재정적자가 얻고 그런 이야기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패드만 들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재정 이야기를 쫙 드릴 텐데 제가 그래도 15년 넘게 회사 다녔는데 나도 재정을 잘 모르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재정은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면 계속 패드만 좀 워치를 해도 될까? 물론 주식시장, 특히 패드, 한국은행 되게 중요한데요 몇 가지의 이유,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재정이 좀 용어도 어렵고 머리가 아파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되게 중요성이 높아진다 재정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이제 받아 적으시죠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선생님 세 가지 했으면 빨리 알려줘야죠 이제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기준금리 0 유럽의 기준금리도 0이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이 지금 0.75인데 플러스인 국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통화정책이다라고 하는 건 기준금리도 하고 다른 양정환화들도 할 수 있지만 메인 무기는 금리를 오르내리 하는 건데 다 0이니까 금리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카드를 좀 많이 썼죠 카드를 많이 썼고 그래서 물론 연준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고 지금 계속해서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막 빵빵빵빵빵 총을 쏠 수 있냐 그런 카드는 좀 많이 썼다라는 측면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아주 많이 의존을 했었다라고 경제가 많이 의존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재정정책이 좀 같이 코업을 진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 페드를 총알이 바닥난 서부의 총잡이 정도로 비유해도 되겠습니까? 총알도 몇 개는 남아있기는 한데요 몇 개 있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회사체까지 매입을 해주니까 이전에 안 했던 거로 정말 과감한 조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3주 전에는 그래도 총알이 몇 개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한 5개 남아있었다면 지금은 한 2, 3개? 거의 없는? 네 정말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만 쓸 수 있는 총알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뭐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많이 정책을 많이 펼친 건 맞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가 이미 제로까지 0이다라는 점 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느꼈는데 통화 정책으로 통화 정책은 당연하죠 만병통치약이 아니죠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통화 정책으로 되게 괜찮았던 기업들까지 엮여서 디폴트가 나는 건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리를 쭉 내려주고 중소기업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대출을 해줄게, 유동성 지원을 해줄게 이러면서 괜찮은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파산하는 건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실직을 한 것까지 구제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경기침체의 성격마다 써야 되는 게 좀 다른가 보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죠 경기침체의 성격마다 써야 될 것들이 다르다 네, 지금은 아직도 논의들은 하고 있지만 주요국이 락다운 정말 못 돌아다녀서 경제가 위축되는데 기준금리를 0으로 내린다 한들 내가 집 밖을 못 나갔을 때 소비를 얼마나 할 것이면 월급이 안 나오는데 어찌 할 것이냐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그러면 우리가 가구당 얼마를 주겠다 소득의 얼마를 보전해 주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유튜브 하면서 굉장히 액션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락다운에 이렇게 손 오므리시고 얼마를 주겠다에 바로 이렇게 손 나오고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거 한 1년 전보다 엄청 다양해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2주 만에 나와서 오늘 좀 열정이 넘치네요 그렇습니까? 몇몇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담배 끊어야 돼 우리 김효진 연구원이 담배를 안 피우십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전자담배 바꾼 지가 언젠데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 했고요 두 번째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못 돌아다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화 정책으로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일본의 사례를 살짝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주가 고점이 1989년 12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그냥 빠진 게 아니고 절반 이하로 급락을 했어요 완전 패대기가 쳐진 거죠 정말 안 좋았는데 주가만 빠진 게 아니고요 경제 성장률도 급락하고 부동산 가격도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고요 그럼 이제 나라가 이거 진짜 이상하다라는 기운이 있었는데 보통 경기 위축이 되면 금리도 내리고 재정도 풀잖아요 그런데 1989년 12월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재정 수지는 4년 동안 흑자였어요 거둔 것보다 승리가 적어요 몇 년도에요? 1990, 91, 92, 93까지 그러니까 좀 희한하죠 한국, 약간 아시아인이 그런 건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건 중요하니까 이게 막 빚을 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많이 좀 무게를 두는 게 대체로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한국도 그렇긴 하니까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었고 더 중요했던 것은 이 경기 침체가 그렇게 장기 불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때 당시 일본은? 네 그래서 그럼 재정도 이만큼 좀 쓰고 금리도 이만큼 인하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세계 넘버2였으니까 괜찮아지지 않겠어?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나중에 평가는 장기 불황에 빠지고 보니 그때 좀 돈을 더 썼었더라면 그때 금리를 더 썼었더라면 결국은 골든타임을 좀 놓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 미국, 특히 미국 같은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은 만약에 뉴스에서 몇 조 달러 정도 할 것 같다 그러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상회하는 금액에 재정 지출을 하거나 시장이 깜짝 놀라게 네 그래서 연준도 상황이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내리겠지라고 하는데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하는데 5년 걸렸거든요 예고하고 올리는 데까지 네 진짜 그렇게 오래 걸려서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날수를 세봤는데 13일 만인가 만에 5년 동안 올린 걸 제로까지 내렸거든요 13일 만에요? 네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내리겠지 다른 사람은 내리겠지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근데 조금 새는 얘기긴 합니다만 91년 얘기하시니까 그때 제가 삼포우리만두라는 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두 달인가 해서 저녁에 아이와 카세트를 샀습니다 일제 그때는 이제 삼파전이었어요 파나소닉, 소니, 다음에 아이와 그랬는데 그거를 도서관에서 어떤 놈이 가져갔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네요 와 정말 저는 한밭도서관 잊지도 못해요 한밭도서관 제2연람실에서 앉아서 잠깐 화전히 갔다 왔거든요 와 아이와 카세트 14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그게 이제 니켈 카드뮴 충전질서였고 엄청 좋았다고요 아이와께 날아갔다는 그 91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뭐 좀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일본과 관련된 저의 추억은 이제 고정도입니다 91년은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재정 정책이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았으니까 재정 정책이 중요하죠 그런데 좀 더 뜯어보니 통화 정책이 약간 한계에 다다르거나 더 이상 먹히지 않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일본의 골든타임의 사례를 놓쳤던 것을 보니 재정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네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 세 가지였던 거죠 네 그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재정이 중요해질 텐데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면 지금 한 3주 전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미국에서 몇 조 달러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유럽도 몇 천억 유로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규모가 사실은 되게 어마어마한 게 보통 빌리언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트릴리언이 이렇게 나오면 저도 그걸 이렇게 딱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트릴리언 그런데 이게 숫자가 너무 크니까 내가 숫자를 공을 하나 더 붙였나라고 하는 사실은 규모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GDP에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10에서 20% 정도 전체 GDP에서 10에서 20%를 며칠 만에 이렇게 유동성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가게 지원을 하고 막 하겠다고 통과를 다 시킨 거예요 GDP의 10%면 우리나라도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국의 GDP가 1,600조 원이 아니었나? 그러면 한 160조로 그냥 한 며칠 만에 써버리는 거예요? 네 한국의 GDP보다 더 큰 금액을 미국은 그냥 한 번에 우리 이만큼 쓰겠다고 한 거니까요 엄청나죠 금액으로 따지면 대단하네 진짜 그래서 이제 내가 공을 하나 더 본 것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풀었어요 진짜 많이 풀었는데 제가 또 요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돈이 그렇게 많이 풀었으니까 회복은 하겠죠 라는 질문 아니면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회복을 안 하면 어떡하죠? 그때는 진짜 방법 없네요 네 그런데 재정 지출의 또 성격을 또 우리가 좀 봐야지 재정 지출의 성격을 봐야 된다 자 이제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90년 전에 있었던 뉴딜을 제가 아주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90년 전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뉴딜 네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공황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GDP가 한 2, 3년 만에 마이너스 30%가 깎이고 올해 2020년 경제 성장 전망을 마이너스 3% 정도 저희 보거든요 IMF도 그 정도 보고 보는데 이게 막 눈을 의심할 정도의 숫자인데 그때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갔어요 2년 만에 엄청나 정말 대공황이었던 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통화 정책도 안 되고 은행은 파산하고 너무 빈민들이 너무 넘쳐나고 이러다 보니 우리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뉴딜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게 뉴딜 정책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원래는 작은 정부를 추구했어요 정부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아 라고 하던 시기에 아니다 이 정도 사단이 나면 이제는 우리가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한 약간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이긴 했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뉴딜 정책이 저도 그냥 대공황 때 뉴딜이 있어서 경제가 좀 좋아졌다더라 한 이 정도밖에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막 뜯어서 보니까 뉴딜이 3단계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3단계? 3R이라고 하던데 맨 처음이 구제, 릴리프 릴리프 네, 두 번째가 리커버리, 회복 릴리프는 R-E-L-I-E-F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리커버리 리커버리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리폼, 개혁 아 그래서 이 3단계로 요약이 되고 진행이 되었고 구제, 회복, 개혁 네, 그래서 이 3R로 진행이 됐었고 뉴딜을 전기 뉴딜하고 후기 뉴딜로 나뉘는데요 전기는 구제에 되게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일단 너무 경제가 깎여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실직자가 너무 많고 한계에 다다른 가정이 많으니까 일단 구하고 보자, 이들을 구하고 보자라고 해서 구제 정책을 펼쳤다가 전기 뉴딜이 2년 만에 끝나는데 왜냐하면 잘 안 됐어요 아, 이 뉴딜이? 네, 실패를 전기 뉴딜, 1차 뉴딜은 그렇게 성공하진 못했고 정책도 너무 혼란스러웠고 뭔가 경제가 다시 돌아가는 듯한 걸 못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후기 뉴딜로 넘어가요 후기 뉴딜? 후기 뉴딜로 가면서부터 집중한 것은 바로 리커버리와 관련된 정책 리커버리? 뭘 리커버리하는 거예요? 경제를 리커버리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고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전기 뉴딜에서는 너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일단 소득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데 소득을 보전해 주거나 정말로 물건을 빵을 사서 주거나 이런 활동들을 더 열심히 했었거든요 정부에서 빵을 사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요? 네, 그러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줄을 서서 빵을 막 받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아가다가 이게 계속 돈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끝도 없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똑같은 돈을 쓸 거라면 일자리를 창출하면 이게 뭔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냥 사서 나눠주는 건 소모적인데 일자리를 만들어서 뭔가 일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좀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올 때 전기에 대한 실패, 반성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일본하고 같아요 경제가 팍 깨지고 나서 이러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안정정책 같은 걸 펼치면 경제가 이제 또 금방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 2년, 3년 지연되다 보니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진짜 큰일 나겠다 정말 L자가 되겠다라고 인식의 전환을 하면서 이런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막 드리냐면 지금 미국이 하는 정책, 유럽이 하는 정책 대부분 국가들이 하는 정책은 1단계예요, 릴리프 소득을 보전해 주거나 원래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유동성이 딸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소기업 지원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건 당연해요 지금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주식만 올랐지 마무리된 게 아니니까 엄청 안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제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당연한데 제가 아까 경제가 22년대도 제자리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사실은 주식은 그전에도 오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경제만 놓고 보면 이거는 되게 긴 이슈인 거예요 릴리프라는 거는 결국은 당장 필요한 것이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게 지속가능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 정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리커버리 쪽으로 갈 거다 가야 한다 가야 한다 가겠죠 근데 이게 되게 잘 그거를 가려야지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런 쪽으로 잘 순항하는 나라가 있을 테고 그쪽으로 늦게 가거나 일본처럼 못 가는 나라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요즘 글로벌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잘 가는 국가가 있으면 저 나라는 지금 경제가 되게 안 좋아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거를 다 회복을 하겠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잘할 나라가 혹시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인들을 보면 그 잘할 나라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재정 정책이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게 성격까지 막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전부터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우리는 다시 해야 된다 여러 차례 검토를 했던 정책이니까 경제도 어려우니 인프라 투자를 다시 재개하자 2조 달러의 인프라 B를 통과시키자 이런 식으로 미국 의회에서 푸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이 들죠 미국은? 그리고 미국도 이 리커버리 맨 처음에 미국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던 게 릴리프 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저도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나왔던 칼럼들도 다 그런 식이에요 릴리프를 넘어서 리커버리로 가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리폼이다 뉴딜 때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하는 거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다시 보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절반의 성공도 있었던 사례가 뉴딜이고 지금 대공황 때 비견되는 정도의 경제 위축이라면 내가 미국의 정책을 하는 사람이면 그때를 좀 많이 참고를 하겠네 그런 거 공부하시다가 막힐 때는 연락 주세요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역시나 잘 이렇게 정말로 언제 인프라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될지 규모가 정말 클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방향을 딱 설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반면에 대개 대비되는 국가는 유럽이죠 유럽 미국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이미 많은 소득 보전도 해주고 중소기업 관련해서 유동성 대출도 해주고 많은 패키지들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통합 채권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독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감염자도 많고 경제 여건도 상대적으로 안 좋은 국가들이 있는데 다 같이 가기에는 너무 잡음이 여전히 많아요 거기는 또 EU라는 하나에 묶여있긴 해서 각국들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된 방향을 확실히 정해서 딱 끌고 가기가 좀 쉽지는 않겠네요 쉽지는 않겠는데요 그런데 유럽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건 약간 인명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는데 계속 룰에 너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맞나 심플하게 그러면 유럽 제외하겠습니다 미국 가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 올해도 유럽이 더 많이 부진하겠고 내년에도 더 부진 상대적으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우리는 어떤지 혹시 좀 한국은 사실은 금리도 가장 작은 폭으로 내렸고요 그리고 재정 추경도 GDP 한 1%대 아직 총알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건가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율도 사실은 1200 몇 십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환율도 아직 불안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 환율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초기에 아직 영명이 되진 않았지만 초기에 그래도 안정된 국가에 속하거든요 한국이 형격하게 그래서 더 적은 돈을 쓰고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면 사실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약간 그런 모양새고 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실시간 댓글 창에 자꾸 여의도 공효진 이런 얘기 좀 올라오는데요 아이고 공효진보다 100배 훨씬 더 매력적이시죠 왜 말을 잘 들으세요? 아니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이름도 진짜 김효진이시네 제가 두 분 다 실물을 받습니다 비교도 안 돼요 공효진이 자꾸 이렇게 꾸미고 미용실 좋은 데 가고 하니까 그런 거고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이 훨씬 더 매력적이시고 경쟁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명만 그렇게 드라마 찍은 것처럼 해봐요 어디 한번 비교나 되나 그래서 일단은 미국은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니 만약에 남은 카드들과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괜찮은 조건이다 그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많은 생각이 들고 제가 뉴딜에서 되게 많은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일단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궁금하신 게 인프라 투자 알겠다 하겠지 언젠가는 하겠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종목이나 산업으로 보는 끌어내기 더 한 단계 나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봤는데 제가 아까 재정지출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구제 성격의 이전지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경제가 정말 회복이 되려면 인프라 투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로 가야 한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어떤 인프라 투자 지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건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써야지 되니까 에너지 부분도 있을 테고 SOC와 관련된 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있는 것도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뭐 교량 학교를 개보수하고 철강 쪽에 좀 더 인풋을 하고 에너지 쪽에 인풋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올해 미국 선거도 있고 그리고 고용 유발 예수라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쓰는 일을 지금 해 그런 산업을 벌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아무리 봐도 건설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건설 그런데 저는 저희가 흔히 딱 인프라 SOC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아주 포커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가 차원에서 돈을 쓸 때는 당장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저 멀리의 국가의 방향하고도 맞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설 다 좋은데 건설은 물론 중요한 부분이 다만 경제에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GDP에서 비중도 계속 줄어들고 지금 그러면 장기적으로 나라를 더 부강하게 선거 캠페인 같네요 부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도 개중 쓰는 분야는 뭔가 테크를 붙일 수 있는 SOC들인 거죠 테크를 붙일 수 있는 SOC가 뭐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게 되게 목적에는 싹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뒤져봤더니 5G 안테나 까는 거? 이런 것도 SOC인가? 네 맞아요? 네 통신망 건설 이런 거? 네 그러면 원래 가려던 방향하고도 맞고 사람도 쓰면 금상첨화잖아요 아 5G 인프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중국이 2018년도 말부터 어떤 개념을 들고 나왔냐면 우리는 앞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인프라 투자는 신 인프라 투자다 새로운 인프라 투자다 누가 그랬다고요? 리커창 총리가 아 중국이? 네 개념화를 하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 그쪽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거 산업 시대의 인프라가 아니라 신 인프라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신 인프라는 이것이다 라고 하고 그 1번으로 나오는 게 5G예요 5G? 7번까지 있는데 1번이 5G 2번이 구 인프라에 대한 스마트 개조 스마트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토목이나 건설 같은 거 도시 건설 아니 지하철 깔더라도 거기에다 무조건 5G나 새로운 하이튼 신기술을 붙일 수 있는 걸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이거 예전 인프라랑 그렇게 다르지 않나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물론 있는데 1번은 5G 거기에 IoT, 커넥티드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2번은 스마트 업그레이드 예전 인프라지만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들 3번째가 신에너지 그리고 이제 4번째, 5번째 이게 쭉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건설 중요하고 그게 사람들 많이 쓰겠지만 이게 그런 뉴스들도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코어일 것이냐 저는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신 인프라가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코어가 되지 않을까 투자가 집중되는 스마트 시티 곳곳에 짓겠군요 감이 옵니다 저는 스마트 시티야 제가 보니까 스마트 시티입니다 아 답이 왔어 뭔가 지금 느낌 빡 왔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냥 뭐 저 안테나 몇 개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뭔가 비전을 줘야 돼 비전을 주고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지 그거는 안테나 세우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걸 보여줘야 돼 사람들한테 이미지와 실물로 그러면 어디에 스마트 시티가 들어갈 거냐를 잘 따져봐야 돼 스마트 시티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는 건설 관련된 회사들도 좋아질 거고 네 기본 인프라는 따라야 되니까 기본이 있어야 되니까 기술도 얻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술을 회사들이 이제 서서히 보입니다 점점 보이고 이름이 이제 선명해지게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도 괜찮은 회사들이 많이 있죠 관련된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 잠깐 구제적인 종목은 제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 몇몇 종목들 5G 설비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90년 전에 뉴딜부터 해서 이야기를 길게 드렸는데 요약하면 그래요 지금 경제가 완전히 더 이상 나빠 그러니까 정말로 안 좋을 거냐 이대로 계속 나쁠 거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럼 앞으로는 어떤 게 중요한가요? 재정 정책이 중요한데 재정 정책 중에서도 성격이 리커버리와 관련된 인프라 일자리 창출 이쪽으로 가야 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좀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 중국도 조용히 자기가 갈 길을 가고 있다 산업적으로 보면 기존 인프라 투자도 있지만 뭔가 테크를 좀 사실 헬스케어도 국가별로 해서 헬스테크라고 저희가 하긴 하나요? 헬스테크? 그렇게는 얘기 안 해요 바이오테크? 우리가 선진국인데 의료체계가 그렇게 아주 훌륭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다 검증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투자도 많이 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아마 테크를 좀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여전히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그냥 미국 주가로 말씀드리면 넷플릭스 같은 기업 주가 좋고 아마존도 좋고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집에서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싹 뜨고 있잖아요 싹 뜨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게 궁금하죠 코로나19 이게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건데 이 이후에 이게 안정되면 그냥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나? 아니면 진짜 뭔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산업적인 변화가 이렇게 있을까? 근데 이거는 그냥 그냥 제 생각은 원래 잘하던 기업 중에서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더 잘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잘하던 기업인데 이번을 계기로 더 나는 회사들이 있다 주가로 보면 그런 애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 기업들은 물론 코로나가 안정되면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면 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그냥 정말 조정인 거고 계속 이렇게 확 벌어지는 그림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 지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저렇게 통계를 보다 보니까 2000년에는 20년 전에는 미국의 의류 산업하고 데이터 처리 산업하고 마켓 사이즈가 같았어요 산업의 사이즈가 근데 지금은 격차가 얼마나 났냐면 38배 38배요? 네 의류 산업은 계속 쪼그라들고요 데이터 처리 산업은 이렇게 늘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되는 애들이 잘 될 건가 봐요 이렇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냥 이런 방향은 바뀌지 않나 보다 그렇겠죠 지금 갑자기 의류 산업이 활발하게 가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혹시 홍콩 환율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콩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누가 홍콩 달러로 지금 100달러를 쏘셔가지고 계산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하여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략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지금 새로운 상황에서 뉴딜이라든지 하여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통화보다는 재정정책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되고 재정정책이 어디로 가는지를 방향 파악을 잘 우리가 해야 클 수 있는 곳에 잘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김효진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마도 5G와 관련된 건설 혹은 5G와 관련된 어떤 것이 인프라가 될 것 같다 테크 관련된 바이오테크가 되었건 하이테크라고 하는 저희 컴퓨터 테크 반도체 테크가 되었건 그런 것들로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 방송이 아주 깔끔하게 답이 어떤 날은 방송하다 보면 결국 결론들이 한 12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심플하게 잘 하나로 모아져서 아주 좋습니다 수요 올림픽에 딱 맞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정프로랑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또 마지막에 깔끔 정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강요한 건 아니었는데요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큰 그림을 또 그려주셔야 저희도 그 큰 그림 안에서 작은 그림들을 또 잘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그림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김효진 연구원님과 함께 거시나 하여튼 우리 김연구원님께 저희는 그냥 의탁하겠습니다 굳이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거시 이거는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도 많고 종목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 그림은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께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정프로 빨리 저 종목 공개해달라 그래야 이제 그거 빼고 사니까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다음 주쯤 계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정프로가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과 함께 저녁 퇴근길 페이지 2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내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